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런 그런 상황에 차하게 됐습니다. 본인도 하루 전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을 부결해달라 그렇게 이천자 분량의 그런 일종의 요청서죠. 요청서를 발표한 것을 미뤄서 가슴은 좀 조였겠지만 결과를 낙관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대의 뜻 밖으로 결국은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좀 양식이 있는 반듯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보면서 사자성어 가운데서도 사필귀정 이런 본래대로 돌아간다. 그 사필귀정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아마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예상 밖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 내부에 정신을 차린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여럿 있구나 이런 생각보다도 세상에 아무리 잔깨를 쓰고 편법을 쓰고 뭐 요리송 조리송 그렇게 잘 빠져나가더라도 한 번 잘못된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걸려들게 되면 된통당하게 되죠. 확률적으로 항상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주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필귀정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떠올리게 됐는데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사필귀정이다 그동안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오늘 모든 신문들은 거의 일면 톱기사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을 전합니다. 조선일보는 역풍 맞은 개딸정치 방탄단식이나 부결 호소가 먹혀들지 않았다. 이렇게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의에서 통과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압축척으로 표현했습니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강원 원내 지도부 총사태 위기에 처한 이재명 야당 내전 돌입 이런 내용을 다루고 야당 반란 최소 25표 이재명 방탄동료가 오히려 이재명 방탄을 뚫고 말았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렇든 간에 참 세상 살면서 이런 저런 크고 작은 실패를 맛보게 되면 세상살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40대 50대보다도 훨씬 더 세상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대하게 되죠.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썬맛을 맛본 경우도 있었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성성장구했다. 성남시장 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그런 의혹과 의심과 혐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진출하고 급기야는 이제 국회의원 배치도 달고 장관만 안 해봤네.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될 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전국에서 득표수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이제 분석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써던 천만 표가 넘을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를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에서 마이너스 120만 표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전산조작을 통해 이재명에 더해줬으니까 이재명의 플러스 120만 표 240만 표 정도의 득표수를 증가시켜 감소시키는 득표수 조작규모가 240만 표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못했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범들이나 선거 사기범들이 너무나 사퇴를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안일하게 이렇게 봐가지고 경북 같은 데서는 관내 사전투표가 거의 조작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262만 표 이상 정도의 격차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40만 표의 득표수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못된 거죠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보게 되면 참 아찔한데 그럼 이 같은 일이 왜 발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면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명계 좀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비명계 사람들은 이렇게 방탄정당으로 가가지고 다음 대선도 힘들 뿐만 아니고 그리고 비명계라고 찍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천권을 진 이재명이 절대로 공천을 줄 리가 없다 이렇게 아마 판단했을 것 같아요 당이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보다도 훨씬 더 본인들이 피부로 가슴으로 강하게 느낀 것은 이 판 저 판 어떤 판이 펼쳐지든 간에 이재명 지하에서는 공천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위기의식이 아마 굉장히 팽배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에 민감하고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건배지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특혜를 제공하지만 공천을 못 받고 나면 모든 게 다 허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공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는 2판 4판이니까 결국 이재명 공천권 행사가 되지 않는 방향이 되는 것이 본인에게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이번에 반란표 최소 29표를 만들어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의를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국민의 뜻하고 완전히 어긋나게 민주당이 그런 방탄정당으로 추락해가지고는 이게 되겠냐 이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정신이 박힌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들 민주당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이재명 사법 문제 처리 문제와 관련한 것이 거의 1년 이상 정도 끌어가고 있는 부분에 굉장한 그런 피로감을 느꼈고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냐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각에서는 본회의에 투표에 붙이기 전에 하루 전날 이재명 당대표가 아주 장문이죠 SNS에 이천자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장문인데 그런 장문을 통해 가지고 비명계 의원들에게 그렇게 체포 동의한 부결을 동의한 부분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공천권을 지고 있는 하에서는 공천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명계 그런 국회의원들의 반란이 주요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이런 기사하단을 보니까 한 분이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반영한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본인은 진작부터 이재명이의 방탄단식이나 그의 모든 일들은 거미줄에 걸린 부나비가 죽음을 벗어나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 질수록 거미줄에 시감기는 꼴이라고 했다 민주당 사람들은 툭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검찰 권력을 휘두려니 이에 맞서 싸운다는 엉뚱한 괴변을 넣어놓는데 뒷집에 있는 소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란다 이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정적으로 삼는 승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나 5년 단임제 나라에서 두 번을 못하는 대통령 자리인데 이재명 같은 사람에게 정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아주 잘 지적한 거죠 어쨌든 이재명 씨가 결국은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이런 게 또 남아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이유 설명서를 보게 되면 공소장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정거물과 이런 부분들이 다 검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세계 역사에 대한 한국인이 쓴 통사 특히 신학과 세계사를 적절히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한국인의 시각으로 세계 역사를 재해석하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책이 좀 두껍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가벼운 책들에 익숙한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일독을 권할 만한 좋은 책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가장 큰 현안은 대한민국에서는 다 쉬쉬하지만 공정선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정말 사명감을 갖고 파헤쳐온 지가 3년하고도 6개월 정도가 돼가는 시점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뭐 은폐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이런 선거 부정을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생생하게 이렇게 그냥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상반기에 모두 다 완관된 부정선거 해부실이자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을 많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도 구매해 주셔서 나라 살리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